광주시가 국제포럼에서 전기자동차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광주시정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중국 EV100포럼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EV100포럼은 전기차 정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북경에서 지난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렸으며 중국의 주요 관료들과 전문가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EV100포럼의 한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 등을 적극 선도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 및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한편 EV100포럼을 주최한 중국 전기자동차 배균회는 광주와 중국이 가고자 하는 미래의 방향이 일치하는 만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이 오는 30일까지 광주지역 5개 전통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말바우시장과 송정오일시장, 대인시장, 양동시장, 우산매일시장으로 교통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횡당보도와 인도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 주차하거나 2시간 이상 주차, 이중주차 등 주변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서방시장과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송정동, 1913시장은 주변 도로 사정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평일 주차가 허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에 설치된 주차 허용시간 안내 표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2017년 청소년 한부모 더불어 행복통장 신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공개 모집을 실시해 신청자 중 소득 및 가구원수, 자립 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최종 10명을 선정했습니다. 행복통장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액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월 5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15만 원을 추가 입금해주는 형태로 3년 동안 지원됩니다. 정립금은 오는 20일부터 지원되며 각종 복지제도를 통합 안내해주는 자원 연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된 식품이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식품 3,636건을 검사한 결과 그 중 5건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식품 기준 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면유 등 시민 다소비식품과 빈과류 등 계절별 성수식품 등으로 이 중 식품 접객업소에 도시락 등 4건과 튀김용 식용유가 부적합 처리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설 제수용품을 시장으로 봄과 가을 신학기 학교 주변 유통식품과 여름철과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판매식품 등 모두 3천 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